유럽 과학자들에게서 주연 지자기 폭풍이 곧 지구에 도착할 것이라는 또 한 번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태양폭발 지자기 폭풍에 대한 경고를 전세계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경고가 오늘 있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기 교란에 따른 현상으로는 gps, 항공기, 선박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정전 및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심근경색 등의 신체 이상현상 등이 발현될 수 있으며 복물들의 이상발작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리층 자극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진 및 화산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양폭발 지자기 폭풍에 대하여 좀 더 설명드리면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의 우주날씨예보센터는 우주날씨의 세 가지 요소 각각을 지수로 만들었고 현재 전세계의 우주날씨 예보는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r전파는 태양에서 나오는 x선의 세기를 가리키는 전파폭풍, 라디오 블랙아웃 지수고 s 입자는 태양에서 나오는 양성자의 개수를 가리키는 태양방사선 폭풍 솔라 스톰 지수고 g 자기장은 지구에 도달하는 지자기 폭풍 지오 매그네틱 스톰 지수입니다. 그리고 r, s, g 지수들은 각각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분합니다. 지구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은 전자기파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전파는 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고 인공위성, 비행기에 무선통신장치 등 많은 통신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뒤이어 두 번째로 입자들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태양에서 출발한 지 몇 시간이면 지구에 도달합니다. 양성자, 하전입자, 우주방사선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고에너지 하전입자는 생명체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폭발이 발생하면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요소가 자기장의 효과입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매가 지구에 충돌하면 행성의 자기장을 파괴하여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양플레어나 코로나 물질 방출과 함께 태양을 출발한 자기장 폭풍은 3일에서 4일이 지나면 지구에 도달합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자기장 교란이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 자기권에 새롭게 전기에너지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전류가 전리층을 거쳐 지상에 도착하면 지상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급격하게 대량의 유도 전류가 송전선을 탑니다. 이 급증한 전류는 지상의 전력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정전 사태를 유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